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오늘은 임진각에 왔습니다 누구랑 친구랑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그래서 요렇게 저거 보면서 이쪽으로 돌면 되겠네 그래도 어이 저쪽에서도 오네 뭐 아 아 아 으 으 으 장단역 정기기관차네 나무역 청양고추 이게 총탄 포탄 맞은거이래 엄청 맞았나보네 뽕나무 어디 나무 이쪽이 대성 도깨다리라고 되있네요 도깨다리 도깬다리 요리 요리 등본은 없으세요? 등본은 혹시 옛날에 자세해 놓은 거 어떻게 해요? 등본은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보여주시고 50% 할인 받으시면 돼요 들어가? 아이고 여기 지금 지정구역에 금지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등본은 여기 보여주시면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밀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지정구역에 금지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잘 안하는데 뭐 그러니까 말은 안하고 그래서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이게 다리 이름이 특이해 가지고 계속 도깨다리 도깨가 뭐야 도깨다리 도깨다리 아 여기는 뭐 영상 보여주는 데인가보다 거겠지 네 도깨다리 자 왜 이렇게 찌렸어? 뭐 조금 감사합니다.